안녕하세요. 팔라용보공장제 판매한TV의 관계결환자입니다. 2024년 1월 15일자 팔라용보공사 빌라의 선수리 보증금과 중개업자의 책임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11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34-259743 판결입니다. 자, 그럼 임대차 보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임차인이 패소했지만 파기현송됐죠. 그래서 다시 승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빌라는 16가구가 있었고 채권 최고액이 7억 8천만 원의 근제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이 7억 8천만 원의 근제당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빌라 16가구인데 15가구의 보증금들이 쭉쭉 있는 거죠. 원고는 2018년 4월 27일 날 보증금 9천만 원에 임차를 했습니다. 이 피고, 공인중개사는 근제당권 실채무가 6억 원이라고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시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피고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다가는 임차 보증금 총액이 6억 원이라고 기재를 했어요. 그리고 주택가액은 18.5억이라고 기재를 했죠. 그러니까 주택가액이 18억 원 정도 되고 실채무가 6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임차 보증금 총액이 6억 원이니까 12억 정도 되죠. 그러면 주택가액이 훨씬 넘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이 사건 빌라는 이미 경매가 돼서 감정평가액 15억 8천만 원보다 낮은 12억 원의 매각이 됐죠. 12억 원이 되니까 지금 중개인의 말에 의해서 실채무 6억, 다른 보증금 총액이 6억이면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의 소액 임차인, 그 전에 우선 배당 결과 원고는 아무런 배당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임차자 목적금이 더 많았던 거죠. 결국은 배당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원고가 이 설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라고 해서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당을 청구한 거죠. 문제는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빌라의 다른 보증금 총액을 임대인으로서 들은 내용만 기재한 경우, 이 사건은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 과연 설명 의무를 모두 이행한 거로 볼 것인가. 원심은 충분히 설명한 것 같다라고 봤다고 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중개업자는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계약 내용을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인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임대인이 만약에 그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빌라의 가구수, 인근 유사 임대차 보증금의 시세에 비추어서 임대인이 구두로 확인한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구두로 말한 선순위 임차 보증금 총액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차인 의뢰인은 복비를 내죠. 부동산 소개비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소개비를 받은 부동산 중개인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는 임대인이 말한 금액만 규제했고 중개주자로서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자료를 요구하지 안 줬다면 조고도 다른 인근 부동산 시세에 비추어서 나머지 15가구의 부동산 보증금 총액이 얼마 정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임대인에게 말한 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위반했고 그 의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중개업자는 빌라, 빌라죠. 이게 지금 아파트가 아니에요. 빌라는 여러 세대가 있고 같이 같은 소유주가 있는 거죠. 그러면 빌라의 전세 계약지에는 다른 가구의 임대차 계약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임대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두로 알려진 보증금의 총액이 임금 부동산의 시세에 비추어 적정한 것까지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 확인을 한 결과 불충무하거나 부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 손해 발생 시에 중개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과실상계의 여지는 있죠. 왜냐하면 임차인도 그러한 주의를 기루어야 되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되기 때문에 전액배상 아닐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임대차 전세계약에 있어서 빌라에 있어서 중개인의 의무가 대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